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남인마스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쥐띠와 토끼띠. 저는 느낌이 왠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?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띠랑 토끼띠는 어떻게 보면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똑같으면 사실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약간 잘 사는 사람들도 약간씩은 성향이 조금 틀려요 지띠랑 토끼띠는 같지만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띠예요 그래서 면회 쪽으로 지띠랑 토끼들을 본다면 일단은 심심해 근데 장점으로는 안정적이야 연애를 한다 그래도 조금은 편안할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 친구같이 좀 섹시한 매력을 좀 덜 할 수 있고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그래서 오래 이제 사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? 한쪽에서는 일단은 무료함을 느껴서 일단은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사람에 대해서 배려 또한 내가 저 사람한테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배려와 인내심이 필요한 궁합이에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잘 맞는 거네요? 대체적으로 잘 맞는다? 아주 잘 맞는 궁합은 아니에요 잘 맞는 궁합은 아닌데 무난할 수 있는 띠죠 만약에 그럼 이 두 분이 사업을 해도 괜찮아요? 사업을 했을 때는 사실 그냥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띠들이 만났을 때 단체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는 적응을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비슷한 성향이 있어서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면도 많아서 어떤 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택장애, 결정장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내가 리더로서 조금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강하게 끌고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한 배려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투자나 무리한 사업 진행은 손재수가 서서히 따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남의 만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되지? 미안 남의 얘기였어요 너무 남의 얘기였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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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